요미 어디가? 까미. 엄마? 엄마 뽀뽀. 아이고 예뻐. 야 엄마 또 털으라고? 아저씨들 와서 무서웠어. 엄마한테 와. 요미 이리와. 요미야. 요미 도 이리와. 무터우니까 이리와. 야 그 물 먹지 말고 엄마가 깨끗한거 그렇잖아. 얼룽아. 먼지 털자. 요미 이리와. 아가. 엄마 옆에 있어. 괜찮아. 먹어. 엄마 파리 이렇게 다 쫓아 놔야지. 꼬기 먹자. 꼬기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꼬기. 꼬기. 얼룽아 요미 밥 먹자. 왜 밥을 조금씩 밖에 안 먹어. 엄마 여기도 꼬기. 자 꼬기. 야 금방 파리가 엄마 파리 이렇게 쫓아 놀고 있잖아. 그치. 어 파리 새끼들. 그치. 어 꼬기 엄마 꼬기. 꼬기. 응? 요미야. 엄마 초루 줄게 이리와. 우리 요미가 초루 맛 알았지. 이리와. 요미야. 까미도 먹어. 엄마 파리 쫓아 줄게. 누가 우리 우리 까미한테. 그치. 우리 까미한테. 엄마 꼬기 건져 줄게. 야 대장이 형아는 자꾸 어디가서 맨날 놀러 다니냐. 많이 먹어요. 엄마 파리 쫓고 있어. 먹고 안에 또 청소하러 가야지. 여기서 먹고. 응? 여기 꼬기. 여기 꼬기. 여기 꼬기. 엄마 꼬기 잘 골라 주지. 응? 엄마 꼬기 완전 잘 골라 주지. 꼬기 꼬기. 어기도 꼬기 꼬기. 엄마 꼬기 잘 고르지. 야 대장이 오빠 이따 오면은 꼬기 하나도 없겠다. 근데 엄마가 또 챙겨왔지. 응? 응? 먹어. 까까 더 줘? 먹어. 요미야. 요미 뭐 하니. 요미야. 공주님. 요미 공주. 이리와. 요미야. 어이 와. 요미 더 먹자. 어이 와. 까미 많이 먹어. 한?